셋, 넷, 다섯, 지금이야! 뻥! 뭔됐어? 하나, 아직 두개 남았다! 좋아요와 구독 하하... 하하... 아악! 전수 you are my girl 이... 하하하하하하 집에 멈추게 한다네? 하나... 둘... 한방에 넣어야 된다 와... 개쩔었다 총알로 낚시를 해가지고 다른 방에 못 가게 궁금해하게 만든 다음에 수리판으로 해치웠다 완벽해 하하... 설명이 중요하다 똑똑해서 배그를 잘하는 것 같아 사실 샵발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약간 머리가 좋아가지고 저걸 잘 잡는 느낌은 좀 나지않아? 멋있어, 멋있어 자기 장판이 좋네 운도 좋아, 심지어 아, 근데 짜걸이 너무 매워 내 코야 이거 운도 좋아 착하고 예쁜 사람한테는 운도 달아준다고 내가 말하는 것도 뭐 이거 감사합니다 이놈의 애미사고 안 쓸래 애미사고 싫어 난다고 4분 86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2분 오늘 마이 와, 뭐야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잘못했어 와, 뭐야 이거 왜 그래 와, 뭐야 이게 왜 그래 왜 그래 잘못했어 애미사고 써달라고? 애미사고 달리기가 너무 느린데 알았어 놀랬나봐 그치 나 여기에 섰는데 밑에 버려져 있어가지고 나 여기에 섰는데 뇌정지 왔나봐 푸옥 푸옥 달랬어 깜짝이야 그냥 이건 내가 잘했다 그냥 내가 잘했다 죽었다 온다 간다 간다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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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헉, 봤냐 나무에 맞춰서 각폭 나무에 맞춰서 각폭 하나 더 셋 넷 다섯 지금이야 뻥 뭔됐어 하나 아직 두개 남았다 더 넷 넷 넷 넷 내려갈 수 있나? 갈 수 있나? 있나? 장전하지 마 전부 다 나만 보고 있을 것 같아 내가 마지막에 총소리를 내서 4명이 나만 보고 있을 것 같아 무서워 수류탄까지 깔 거지 너 수류탄 깔 거지 어디서 깔 거야 어딨어? 저 소리가 나면은 이쪽에 있는 애가 방심하겠지? 왜 갑자기 왼쪽으로 주는 거야 왜 마지막 차기장은 나의 편이 아닌 거야 M사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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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수류탄 가겠다 제발 800개 나무에 하나 둘 셋 으 아 으 음 아르 욕 하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좀 유리했는데 에임사고 안선다고 그랬지 엠퍼 쓰면 이겼다 에임사고도 갖다 버려